아 은근히 힘드네 이 산 아 축하드립니다 앞에 서보세요 이리 오세요 영숙이네 집 저쪽으로 간다네 영숙이네 집 저쪽으로 태양 여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네 여기 주차장 안드레메다 응 다람쥐가 어려워 여기 있어? 응 여기 여기 있잖아 태양집 저쪽이래 하늘로 가야되네 응 멋있어 괜찮아 괜찮아 응 겨울에 올라오면 장난 아니겠는데 여보 응 그러게 날씨간데 많이 흐리네 날씨간데 많이 흐리네 기념사진 하나 찍자구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봐 다람쥐야 거꾸로 찍히네요 자 보자 다시 다리 세워 찍어 아니 카메라 다리는 이거 세우면 되잖아 빼갖고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응 자 하나 둘 셋 자 아이 참고 눈 감았어 하나 둘 셋 자 눈 감아